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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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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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으로 느끼고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 enjoy the story fact festival of DK culture already? 아니 없어요. 앞으로 5일간 이곳 독립기념관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진수, 뮤지컬과 드라마, OSD 콘서트라든지 우리들이 매력적인 멋과 선을 보여주는 한국 패션쇼, 전세계가 열광하는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국내 유명 아이돌이 총출동하는 K-POP 콘서트가 쉼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K-컬처의 변천사를 흔눈에 보여주는 미디어 전시와 한글의 우수성을 표현한 한글 존, 어떻게 보면 한류 문화는 1446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K-콘텐츠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산업포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잃고 발전된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의 K-컬처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 독립국가 교류 전시를 통해 민족 국난이 역사를 극복하고 문화 번영을 이룬 세계의 독립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K-컬처 박람회가 글로벌 세계 박람회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人 minorities share And this is international exhibition we also invite some of the countries we run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s like us. The personal exhibition we will see the point and the reason why we need to upgrade this ex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level to reach out to the global citizens all together.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지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와 함께 천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다양한 K-컬처의 세계를 온몸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관람객 및 국내외 규입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함께 5일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시준의 독립기념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